아름다운 말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오오오 아저씨 아저씨 그게 무슨 페인트예요 이거요 이게 바로 현대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땅이라면 역시 열두시에 만나요 브라보콩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콩 살짝쿵 데이트 주부아빠 찬스 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뽑아주십시오 한 명 더? 네 한 명 더 뽑아주십시오 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말티즈 말티즈TV님의 로고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티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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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티즈 TV 20대라면 전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요즘 저가 항공사 때문에 정말 해외여행이 싸더라고요 마을티즈 마을티즈TV님의 로고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티즈 TV 마을티즈 TV 마을티즈TV님의 로고송인데요 음... 들으셨어요? 드럼의 스네어 소리를 마을티즈 뾱뾱 소리로 집어넣었어요 마을티즈TV님의 영상을 보면 정말 그냥 사랑하는 애견 마을티즈 마을티즈 TV 마을티즈 TV 마을티즈 TV 마을티즈 TV 마을티즈 TV TV, more Tears TV